안녕하세요 이펠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시장의 에너지가 크냐 작냐 할 때 거래는 활발한 게 좋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지만 거래가 끊기는 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클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은 매매가 성립할 때마다 수량이 늘어나는 개념이고요 특히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걸 통해서 장세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래량보다 볼륨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 파생상품은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입니다 오픈인터레스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픈되어 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일일 정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장 중에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월하고 하루 이상 이월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러면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 일일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걸 미결제 약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장 종료 이후에 반대매매나 결제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 계약의 총수 거래량과 좀 다른 개념이고 선물 시장의 특징을 파악할 때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증거금이 부족하면 더 내야 되고 그런 걸 체크하는 게 미결제 약정이다 거래량부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거래량은 매수 매도가 연결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한다 오늘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거래가 성립할 때마다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누적 개념이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누적하는 거고 흔히 거래량이 지금 100개약이다 200개약이다 했을 때 한쪽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매수하고 매도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똑같겠죠 오늘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100주를 사고 100주를 팔았다 그러면 200주가 거래량이 아니고 100주 한쪽 수량을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파악해요 근데 그 거래량 단위가 주식은 주죠 한 주다 열 주다 이렇게 주라는 표현을 쓰고 파생상품이 선물은 다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생상품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한 계약을 매매하냐 열 계약을 매매하냐 이렇게 거래량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다 한쪽 수량을 지칭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볼게요 미결제 계약이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 그래서 일정 시점 기준입니다 이건 누적 개념이 아니고요 특정 시점마다 체크가 가능한데 일정 시점 기준으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 이걸 따지는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일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뒤로 가볼까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매도하겠다?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해놓는 건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매도 강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은 청산하지 않은 계약수라고 했죠? 청산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급증했다 그러면 매도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 시각에 현재 외국인들이 1500계약을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미결제 약정도 거기에 덧붙여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질 걸로 앞으로 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안 좋은 거다 거래량은 누적 개념이니까 훨씬 많을 수 있고요 미결제 약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파생상품 공부하실 때 꼭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늘을 때도 있고 시장에서 줄어들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실 때 파생상품은 계약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주식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거냐 기존 계약서가 파기되는 거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생상품 거래하는 방법은 신규로 매수매도할 수도 있고 기존 포지션 청산하는 것도 있죠 반대매매하는 거 그랬을 때 매수매도자가 다 신규입니다 신규로 선물을 매수하고 매도하게 되면 늘어난다는 거죠 미결제 수량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없던 계약서를 서로 작성해야 되겠죠 신규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하기로 했으니까 새로운 계약서가 생기는 거다 미결제 약정은 늘어나게 돼 있고 한쪽은 신규인데 한쪽이 청산이라고 했을 때 매수든 매도든 한쪽은 신규고 한쪽이 청산이면 이것은 기존 계약서를 주인만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청산한다 그러면 신규 거래자가 그걸 받는 거니까 계약서가 그냥 주인, 위치 이동하는 거다 이럴 때는 미결제 약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누적 개념이니까 미결제 수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둘 다 청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계약서가 파기되는 거죠 만기는 남아있지만 중간에 고만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지니까 불변이다, 감소한다 미결제 약정은 늘어나기도 하고 불변일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다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자 A하고 거래자 B가 각각 50계약씩 매수 매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신규로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오늘 거래량은 누적 개념인데 거래량은 50계약이 되겠죠? 한쪽을 얘기하니까 물론 미결제 약정도 한쪽 수량입니다 그리고 없었던 계약서가 생긴 거니까 미결제 약정도 50계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둘째 날 가볼까요? 거래자 C가 30계약을 매수했어요 신규로 또 매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래 D가 역시 30계약을 신규로 매도했어요 그럼 이것도 신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역시 거래량은 30계약이니까 더하면 늘어나겠죠? 80계약으로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30계약이 늘어나서 80계약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셋째 날을 봐볼까요? 거래자 A가 20계약을 이번에 매도하고 D는 20계약을 매수 이건 반대매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날 거래자 A가 50계약을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20계약을 매도했다는 것은 50개 중에서 20개는 청산하는 개념이에요 청산, 반대매매 그리고 D도 둘째 날 30계약을 매도했다가 그걸 반대로 매수했으니까 청산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는 20계약 역시 누적이니까 늘어나게 돼 있는데 80계에서 100계약이 되는데 미결제 계약수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기존 계약서 서로 반대매매니까 기존 계약서 20개가 없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60계로 줄어들게 돼 있고 마지막 4일째 봐볼까요? C가 30계약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30계약 매수한 것을 다 청산하는 거죠 반대매매 그리고 그걸 누가 받았다? E는 앞에 거래자가 아니죠 새롭게 신규 E가 들어와서 30계약을 매수했다 항상 거래는 매수매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C는 반대매매한 거고 E는 신규로 매수했으니까 역시 거래량은 30개 늘어날 거고 미결제 확정은 이때 불변이라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왜? 한쪽이 청산이고 한쪽이 신규니까 주인만 바뀐 거지 새로운 계약서가 생긴 것도 아니죠 기존 계약서가 파괴된 것도 아니죠 이해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는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지만 미결제 확정은 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거래하고 달리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미결제 계약수 미결제 수량이라는 게 선물 시장 파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미결제 확정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미결제 확정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보고 가치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하죠 수익 내야 되니까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차트를 보긴 보지만 차트도 일부만 보게 돼 있고 특히 미결제 확정 증감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 가격은 매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매수가 많아서 상승하고 있는데 미결제 확정도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상승 지속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데 그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선물 가격은 매일 오르는데 미결제 확정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포지션을 털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릴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나는 이익 실현에서 털어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따라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선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결제 확정이 증가하고 있으면 계속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거고 하락하더라도 미결제 확정이 감소하면 조만간 상승 전환할 수 있다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 역시 미결제 확정 이렇게 증가할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감소는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간단한 거죠 미결제 수량 이런 것만 관찰하게 되면 시장을 그래도 좀 접근하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문 이런 거 보시면 또는 어떤 사이트에 보면 오늘 거래량이 어떤 것들이 몇 계약 발생했는지 그런 표들이 나오는데 코스피백 선물입니다 코스피백 선물은 기초 자산이 코스피백 지수니까 코스피백 지수 가격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선물이죠 여러분 코스피백 선물은 4개월물이 있죠 선물을 F라고 표기하고 F 이게 이제 만개를 의미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2012년 12월물이다 2013년 3월물 6월물 9월물 이렇게 해서 시초가 고가 저가 종가 전율 대비 떨어졌네요 대부분 떨어지고 이건 변화가 없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것은 선물이 4종류가 있어요 만개에 따라 4가지가 있지만 지금 요게 이제 최근월물이라 부르죠 만개가 제일 가까운 곳을 최근월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최근월물 이런 표현을 쓰죠? 말로 하겠습니다 최근월물 가까울 근자 만개가 짧은 거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거래량하고 미결제 수량을 봐 보세요 거래량 미결제 수량 그러면 최근월물의 거래도 집중되어 있고 미결제 수량도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종류가 거래되지만 만개가 긴 것들은 거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늬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거래는 주로 뭐래요? 최근월물 그래서 이제 최근월물 가지고 미결제 약정 수량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하루치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종관계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전일보다 미결제 수량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고 선물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미결제 약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 앞으로 더 떨어지겠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래량 미결제 약정을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은 이제 쉬운 개념이고 특히 이제 독특한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선물 옵션에는 옵션에도 있는데 특히 선물에서 많이 써요 미결제 약정이 있는데 1일 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미결제 약정 증감이 시장의 탄력을 판단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